가만 보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왕노릇 하려는 자가 있는데 그 왕자 위에다가 촛불 불꽃 하나를 얹어놓으면 주인 주자가 됩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의 역사를 한번 치더듬어 보겠습니다. 전개의 우주 하나를 여지게 충신당 생길 제국 괴민한 없는 전시와 연봉 돌아들고 이치하자는 등극신 삼가찬이 봉하고 봉황이 생겨구나 봉황둘러디 멀지 어디에 보란데 6.5다 조선왕조 건국이래 200년을 잘 사는데 1592년 외놈들 쳐들어오니 위대한 우리 백성 쾅이 들고 낯들고 박제우 김동정 이순신도 와가며 바다는 한산대첩 진주는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물뚤몸 명량대첩 목숨을 맞춰가며 외놈들 물리치니 장하다 우리 백성 이 나라를 구했구나 1894년 제포구민 오구간민 축창을 높이 들고 동학군 일어나고 1909년에는 대한우군 참모중장 안중군 총을 들어 2등 방문 처단하고 3.1운동 일어나고 광주학생 독립운동 이봉창 폭탄하고 윤봉길 폭탄하고 의열단 무장투쟁 왕복군 해외남제 위대한 우리 백성 해방을 맞았구나 대한민국 생긴 뒤 어찌어찌 싸웠나 이승만 독재정권 4.19로 몰아내고 박정희 독재정권 김재규가 끝을 내고 반란주범 학살주범 전두환이 노태우때 5.18 광주시민 비흘려 항거하고 박종철 희생하고 이한열 목숨 바쳐 6월 항쟁 일어나서 군사독재 청산하고 민주정부 10년 지나 이명박근의 시전에는 광호병의 촛불 FTA 촛불 용산장사 촛불 이망버스 촛불 부정성도 촛불 세월호 장사 촛불 국정교파소 촛불 위안부 합의 촛불 백남기의 촛불 국정농단 촛불 촛불을 높이들어 범죄잼단 버렸구나 민주정부 세월 후에 어차살카하였더니 강두구역 윤석열 집권한 여덟단의 정치외교 국방경제 모두 다 무너지니 침무실은 개판 저녁이면 술판 초를잡아 굿판 범죄자는 살판 완장차고 깽판 국방하고 난장판 나쁜 놈들 신나고 국민의힘 아사리판 서민들 죽을판 이러다가 망할판 그러나 민주시민 가만히 있을 소녀 촛불 들고 모여들어 이 나라를 구해보자 민주세력 국민의힘을 모아 김을 모아 민가산을 맡는다 조중동으로 들은 애 MBC로 막아내고 기르기로 들은 애 뉴스타파로 막아내고 오세훈이로 드러내 김어준으로 막아내고 감사원으로 드러내 최강욱이 막아내고 한덕수로 드러내 이탈이로 막아내고 한동훈이로 드러내 강진구로 막아내고 바보 때문에 드러내 의시민이 다 막아낸다 민태경제 드러내고 한딩거리 막아내고 전광훈이로 드러내 김용민이 막아내고 국방부로 드러내 경호초로 드러내 사성장군 장군인 김병구가 막아내고 외국노로 드러내는 서울의 소리가 막고 악질검새로 드러내 김은정이 막아내고 단자박사로 드러내 서성만이 막아내고 줄리로 드러내 안해욱이 막고 김거지로 드러내 윤석열로 드러내 김거지 윤석열로 드러내는 누가 막아내죠? 여기 모인 민주시민 촛불 들고 막아내자 입을 모아 뜻을 모아 입을 모아 길을 모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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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력이 오신 분 민주시민 촛불 들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희망을 불게 어여 이천하고 23년 개며 년 올해에는 민주정부 다시 세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 억감부여 대동세상 대표정대 만들어보자 세상 천지 몹쓸 것과 잡귀 잡신과 온갖 액과 사릴랑은 저 용산 어둠에 쯤 어느 놈에게 다 보내버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는 명과 복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갈다갈 붙으라고 소원성취 발원이요 일어서셔서 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결혜가 뭔가 불렀던 그 노래 아리랑을 다같이 국장에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왔다 아리랑 주C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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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